안녕하세요. 저의 작품입니다. 오늘은 한 호너 키우고 있는데 지금 폭발 정거장까지 배웠구요 이제 소중한 사람 곧 있으면 배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마스터 스킬을 바로 열리면은 마스터 스킬로 뚜시뚜시 하는거죠 송천의 사슬 한과 호너를 14렙까지 키운 제 소감을 말씀드리면 컨트롤이 많이 갑니다. 왼쪽 손목이 진짜 아플정도 그에 반해 엄청 좋지 않아요 좋긴 좋은데 애매해 하다는 스톰이나 진균 이런게 너무 취약해요 진균은 좀 이제 데미지가 넣고 되는지 한방에 안주는데 스톰은 다 맞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 자원 회수가 좋기도 하지만 또 양날의 거미도 스톰은 첫번째 승천자 쥬나라입니다 그래야라 아직까지 암혼에게 충성하고 있는 탈다림 펌핑 시기도 케리검 보다 빨리 되서 와요 빠르게 강습 관련면 뽑아서 멀티 가야죠 빨리 뽑게 되거든요 요번에 두개는 뽑아야죠 멀티가 가까이 있으면 하나만 뽑으면 되요 사신으로 밀면 되니까 관련면 하나에서 사신 뽑아서 덜만 보시면요 이제 멀티가 멀리 있는 것들은 좀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죠 그럼 이것도 그냥 가스는 가야죠 가스는 일단 각오해야죠 가스 빨리 안가면은 진짜 특수 유니폭 힘들어서 아 그래요? 그래봤자 희들아 물몸 자 뽑고 가스 채취하고 그리고 뮤탈 자체가 공중이라 이제 비교가 힘들죠 탱크 있으려나? 미사일 포털이네 하나씩 포개지네 나이스 범퍼 포개졌고 차를 잡다보면 이제 또 애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때쯤 이제 미사일이 올라가는거죠 그렇죠 이렇게 아이씨 이거 미치가 않겠네 괜찮아요 이 정도면 매우 좋은 상태죠 자 이제 멀티 갈 준비하고 이거 두개 짓고 그냥 마음 편하게 이번 맵은 좀 네 스피리온 써도 될 것 같은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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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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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른가.. 나쁜 놈 시끼들 이번에는 확실히.. 그걸 해야겠어요 어디 가세요? 자 일단 들어가서 해주고 이제 팍팍하겠죠? 오 뭐야 이거 뭐야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지금 망령 없는데 오오오오 망령 빨리 뽑아야죠 이번엔 터너테크로 아니 카락스는 있었으면 좋았는데 카락스 해달라고 공중테크라서 이거 빨리 자원 모아서 버텨야 돼 일단 멀티의 자원 빨리 충분히 다 캐야되고 가스가 일단 많이 모자랄거에요 미네라는 괜찮을거에요 미친 터너테크로 경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풍선으로 하라니? 무슨 벤시가 벌써 업그레이드 했을 리는 없고 지금 마나 쓰면서 은폐복 할만하고 일단 무조건 뚫쳐 이건 자 일단 미네랄 모자라니까 미네랄 빨리 뽑고요 자 업그레이드는 무지 미리 해주는게 좋죠 이것까지 업그레이드 하고 아마 좀 아 네 지상이 별 필요가 없네 지금 버프만 일단 하고 몇개 뽑아야겠네요 일단은 지금 갈레온보다는 망령이 훨씬 쎄서 자 일단 가야죠 이거 대학 거짓어 아 1분 매겨요 2분 매겨요 아 1분 매겨요 1분 매겨요 오 마이 갓 말파일 근데 이쁘 잡았다 초반 약한건 진짜 단점이긴 하네 갈레옹도 가고 유암으로 지었으니까 기대할만 하자 이제는 버틸만 하거든요 시간당 여기 일단 와주세요 저는 잡고 제가 담바 있으면 뭐 나쁘지 않죠 잡아야죠 컨트롤해서 금방 잡죠 이거 초반 꺼라 크게 죽어 아이고 씨 아이고 씨 안 돼 돼 돼 돼 안 돼 돼 돼 안 돼 돼 돼 안 돼 돼 씨 해포파를 해서 버텨야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스가 진짜 모자라요 지금 로맨스는 좀 이따 즐겨야겠어 남편 적들이 오고 있다고 권중의 사이온이 지원되는 상황이 아무 적으로 공중이야 뭐 제가 이제 손쉽게 잡고 와우와와와와와와 손쉽지 않네 은폐 연구해야 되는데 완전ühl 어떤메 진짜 일단은 충분히 일단 캬.. 이제 해감이네 출발하나? 적어볼게요 비행 경락 보도하니까 좋네 저건 밀 필요가 없는데 왜 밀까? 자 일단은 충분히 밀었고 업그레이드 낭비할 필요는 없고 기상이 일단 뭔데니깐 환경차 뽑자 혼종 잡을땐 필요하니깐 업그레이드 해주고 비싸지만 세지는 그냥 세니까요 광까마귀 타겟 굳이 필요없고 바이킹몰은 필요없고 왕령 응패 영구 또 굳이 필요없는 것 같아요 굳이 적절하게 잘 쓰면 되더라구 얘네 그냥 버프용이죠 거의 딜하고 훈종 거대 훈종이랑 훈종 잡는거 크레이스 다크룬 어 이거 두개 뽑고 광까마 테라니잖아 아 밈 핵대비 지렁이 지렁이 잡냐 흠 흠 흠 흠 흠 자 지금 몇개야 일곱개면은 네개만 더 흠 흠 흠 진짜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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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언인줄 알아요 수완이나 가스를 더 안먹는 이상이 히페리언 이거 싹다 보기 힘드네요 참 잡고 올게요 흠 흠 흠 흠 왼손 공격받고 있습니다 비가 지문 흠 벽 주가 루 친구 이 참 으 자 다시 트레포터가 왔고요. 전. 이게. 공중만. 밤까마기. 아까번에 두 개였는데. 왜 하나가 안 보이지? 두 개 뽑았거든요.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쇼트 형. 폐기. 폐결. 근데 전 이거나 망하니까. 가가지고. 몸빵해주고. 좀 더 멀리 튈걸. 자 화염차 다 뽑고요. 화염차 그냥 쫙 뽑아야 가스 모자르니까. 잡아주면 되죠. 광까마기도 있겠다고. 소원 쉽게 잡죠. 뭔 일 있어? 내 멀티 터졌어요? 아니잖아. 뭐가 미안한거야. 하나 설치해줘. 지렁이. 나는 왜 하나 설치 안해줘. 나빴네. 공격받고 있습니다. 잡종 그러면은. 이거 하나 보내서. 시야 밝히고. 붕이나 쓰고 와야겠다. 혼종때는 굳이 쓸 필요가 없어 같아. 자 림 가서. 멀티 터질 거. 자 피하고. 잡아주고요. 그냥 얘네들도 딜도 꽤 세죠 탈업탄에다가 중장과 상대 딜 파괴되면은 뭐 추가 피해까지 이송속도 20% 증가에다가 공격속도 증가까지 오씨 더럽게 안 죽는다 와와와와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안주한다고 공중팬데 진짜 저기서 상하는거 공중팬데 멋있겠다 능력은 후지지만 능력은 후지지만 머슨이 자 좀 뽑고 전투 생활 뽑고 마무리 해야겠네 자 마지막 전투 생활 뽑고 나머지는 이제 잡다하게 뽑아야죠 자 16마리 저긴 또 왜 싸우는거야 꺼겨볼까 심심한데 가자 자 야마토보 쓰기 전에 죽여버리구요 이마시구만 화염차도 건물 철거 잘하고 자 이제 마무리 할 사야겠죠 바이킹을 뽑을 수 있을까요 근데 망령이 진짜 사기구나 이마 자 가자 플레이드봄 자 공들 다 잡아주고 바이킹 뽑아주고 바이킹 바이킹 야 진짜 불가하다 어이씨 아이씨 바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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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주고 제가 구경이나 할까요? 어떻게 되는지? 슝 우와 인정 인정 다 잡아주면 수고하셨어요 대아카말 한거 같은데요 저 아니고 아니면 제 갈레오마라는건가 헷갈리네 주어라 목조건가 하하 하하 아 근데 이게 어 정말 컷 못하는 분이 하면요 극혐이에요 스톰 한방에 예 사실마 인구수 120 다 죽어요 그나마 거내서 살리고 해서 편하게 하는거 이게 막 편하게 막 뽑으려면 막 죽어도 되는건 반절중간 줘야되네 그건 아닙니다 음 자기질이 근데 저 두판요 해주나 아 괜찮아요 덕분에 편하게 왔어요 좀 더 주무세요 음 음 음 진짜네 8 8만 8만 8만이니 딱 두판이네요 흫 후 벚 Penguin 정확하게 스텝 도전 분리 위험히 도전 에서 리언 ちら 스펌 Steph 타임어택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올 오오 감사합니다 맞죠? 녹화 되고 있고 에 맞네요 자 이거 착하신 분 만나서 말랩찍겠는데 이거 어 못생 빨리 깨야겠다 그럼 제가 사신으로 컨트롤을 좀 열심히 한다는거죠 망령은 까지만 뽑고 배틀은 거의 꿈을 꾸면 안되는거고 배틀 나오는 순간 일단 게임이 느려져요 왜냐면 배틀을 뽑으면 차원 도약 없이는 이동하기 힘들거든요 전투지역에 바로 못가서 망령은 진짜 빠르고 바이킹만 해도 충분히 이속 빠르고 갈래온은 어차피 공격지역에 항상 가려고 노력할테고 또 막는거 자체가 이제 공중으로 막는게 이제 어느정도 안쌓이면 좀 제한이 크죠 그나마 망령이 은폐라 감사유 자 빨리 해야겠네요 솔직히 이거 아닙니다 착하네 빠르게 멀티가고 응 응 자 이제 최대한 빨리 가서 이따 짓고 다시 백하고 이따 짓고 이 정도 하면 됐고 빨리 가스를 보내주고 이 정도 하면 됐고 빨리 가스를 보내주고 이번엔 한번 초스피드를 해볼께요 망령도 은폐를 안하고 가속촉발로 하고 은폐는 그냥 뭐 스킬로 쓰면 되거든요 연구 은폐라 그렇지 그냥 솔직히 굳이 빨리 끝낼거면 저거 그래도 비용을 아껴가지고 그냥 빨리 깨려는거죠 간설롱 이렇게 해놔야지 다 같이 때리죠 빠르게 업그레이드는 가야죠 슈퍼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야 슈퍼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야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거죠 야 얘는 이제 몇가지만 하고 빨리 잘 준비해야죠 컴퓨터 질중 딱히 보니까 사진 한 명 안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두 개로 하는게 오래 시간 자리게 될 것 같네요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놀고 있잖아요 여기서 놀고 있잖아요 철거 빨리 되는건 좋은데 가스 빨리 해봤자 의미 없거든요 막 잠을 맞추려면 사신 딱 두 마리로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접도 할겁니다 공업 위주로 하고 방업은 3업 안하고 2업까지만 하는걸로 방업이 효율이 엄청 좋진 않거든요 자 자 가고 저걸은 다 깼네요 자 그럼 공업 다 될 쯤에 지워줍니다 자 얘는 가지말고 요 놈만 자 잡아주기 완전 갸꾸리장 우주정거장 우주정거장 이거 해야겠죠 가스도 많이 갈 필요가 없는데 자 아 아이씨 일단 먼저 짓고 아이씨 파이팅 잡지마요 스펙임 안쪽에 할걸 그랬나 혹시 미래가 있어 이런 실수로 응 스펙임 턻잇 어어 턻잇 월티센스 하고 지굴 지굴 충봉 해왈 포헌 tema 며칠 턻잇 스펙임 화 사 스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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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 좀만 안쪽으로 자 일단 저는 업그레이드 아주 진행해야죠 슬라이만 하고 에어로 하고 이 적은 애 괜찮아요 때리든 말든 융합무 치워줬고 바로 짓고 아 추가보고 보셔야 되네 아이고씨 여기까지만 해면 될거고 봉쇠가 이쪽인가 지금 에어로 에어로 아니니 봉쇠 어디야 봉쇠가 사방이 터지고 자꾸 마저 하나 더 죽고 사싱 사싱 쭉 하구요 아 빨리 잡아두고 빨리 잡아두고 잡고 피하고 잡고 잡고 빼야죠 흠흠흠흠흠 빨리 가야죠 이제 공방업 일식업만 하면 인구수는 마저 해주죠 하나 둘 셋 잠깐 자원이 충분히 되는건가 지금 아 안됐네 다섯 가스는 이정도면 충분해요 어차피 이제 얘들 이거만 뽑을거니까 왕령도 없이 할거같아 지금 아 내 진균 때문에 갑시다 혹시 럴커 있나 조심했는데 없네요 저 핵정거장 있어요 지금 지금 수죠 하나 더 있어요 잡구요 대천사 안잡아도 되죠? 할만이니깐 궁원 저 궁원요 대천사 버리죠 앗 왜냐 빠르게 으흐흐 아이씨 아이씨 와와와와와 대박 뽑는거 진짜 빠르죠 감각이 있고 뭐라도 잡아주면 빨라지면은 이제 1.4에서 죽이고 자 쥐에 날라가구요 자 1.4 1.4 니고 1.4 암 암 뱀 이산 이산 잘하셔 유 감사 유 헬로 캐리 받는 춤 감사합니다 으흐흐흐흥 자 경험치 딱 4만 됐죠 아무것도 안했으니까 제가 많이 잡았고 경험치 딱 4만 되겠다 대박 440 여유 남고 바로 레버 각 440 이건 그냥 보너스 임무를 안하는게 낫죠 차라리 빨리 가려면 아 이제 말랩 죽어가지고 이제 말랩 하우노 한번 세렉해야겠네요 얘는 도대체 검색어를 뭘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한과 하우노 다른 분들 제목 어떻게인지 보고 따라야겠다 자 가보자 정말 맹큐 하다보면 혈압 오르는데 클린 하네요 자 타자치는 좀 늦었죠 아유씨 또 늦었네요 이거 안되는데 제가 그 느낌입니다 아유 자 이번에는 조금 타이밍이 꼬였긴 했지만 상신 두 마리로 갑니다 인구수가 안됐으니까 상관없고 인구도 되자마자 바로 또 건설업을 지어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확률상 심지어 제가 더 잘해도 나가요 헐 그냥 짱깨가 이상한걸로 헬로우 푸토 이 정도면은 자원 채취하고 갔으면 되는데 그래도 역시 사신 사신이랑 네 에이틱이 엄청나죠 사신하고 반각이 너무 조합이 너무 좋아하죠 무난하게 멀티 가네요 이 정도면은 헐 맞는 얘기에요 근데 인정 인정 헐 헛헛헛 화낼만 해요 진짜 저도 화나온 적이 한두번이 안 짱꼬 때문에 스읍 무조건 걔네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또 머리 좋게 하면 되죠. 요렇게 어그로가 없으면 어그로 만들면 되죠. 요렇게 얘는 이걸 뽀개죠. 어그로 끌리니까 바로 뽀개고 자 나름 이제 궁의 지치고를 한거죠. 자 이건 지나가겠다 해가지고. 하나 정도야 뭐. 멀떼 가졌네. 자 그럼 이제 슬슬 테크 타구요. 자원이 여유가 너무 넘치네. 이 정도면 됐고. 지을 거 다 지은 거고. 짚고. 그냥 가스나 하나만 가면 되겠어요. 두 개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 갑시다. 자는 1분 더 뽑고 있네. 정신을 할게. 자 잡고 택폭팔 하겄죠 아저씨 염충이 땜에 쓴 건데 저거 아 염충이 가지고 나머지 다 죽었네 진짜 염충이 땜에 쓴 건데 서럽네 근데 아마 케이건 잡아줄거에요 자 업그레이드 차차 진행해주고 융암호 지어주고 세마리 지어주고 일로가서 일꾼 스킬 쓰시나? 충분히 막아요 이거 아 일부러 지금 저거 대기하셨네 저거 보면 자윤 남아 돌죠 지금 딱 하면 되겠고 빨리 짚고 여기로 가서 하는걸로 저거 가능? 저 궁은요 안되시면 제가 가야죠 뭐 당장은 40만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됐다 타자 이거 붙어있으니까 자 일단은 자 다 싹 다 이거 캐리어처럼 만들어내기 조심하네 이렇게 이제 좀 쓸만해졌어 자 이거 하고 사신 업그레이드 충분해야겠다 환영차까지만 뽑으면 될 것 같아요 환영차 보단 차라리 얘를 뽑을까? 환영차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업그레이드 다 하죠 그냥 저 얼마 안하니까 윤드름이 애들 많이 뽑았고 여기서 밀어주죠 일단 필요하니까 멜컨은 없어보이네 곧 핵이요 30초 자 업그레이드는 2단계까지 하면 되겠네요 3단계는 아마 갈 시간은 없을 겁니다 들어갔다 나와주실 수 그럼 제가 갈까 아우 자 진짜 지렸죠 제가 생각보다 지리 자 컨트롤 하구요 퀴하고 퀴하고 근데 이거 쓰기 전에 죽을거야 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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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회를 깔아줄게요 이제 살모사 부터 잡아주고 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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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군쇄지 하나 잡아주고요 바로 핸총 잡아주고 거대우는 또 잡아주고 자 점프해서 잡아주고 스킬을 쏴주고 아까보다 30초 더 짧게 자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말랩찍네요 감사합니다 님도 님도 너무 기분 좋네요 처음 멘분이 했는데 진짜 드디어 맷 호너 발랩을 달성했습니다 마스터 마스터 해체 마스터 스킬이 호너 유닛 체력 재생 더 증가하고 죽음 효과가 1점 확률로 강화 뭔지 모르겠네요 소중한 사람 보너스 2배의 배수 이제는 40%가 배수되네 20%에서 40% 확률이 있구나 호너 함대 출격 이동거리 증가 함대 출격 자기질의 최대 충전수 증가하고 대기시간 감소 나쁘지 않네요 크 진짜 이거 스킬 좋은데 뭘 해야되나 죽음 효과? 소중한 사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터 스킬 보니까 뭔가 무섭네요 죽음 확률 강화 소중한 사람 보너스는 좋은 것 같아요 공격 속도를 증가한다 근데 이게 추가로 증가하는 거면 훨씬 좋은 건데 무조건 증가하는 거죠 무조건 처음부터 그럼 좋죠 시작하자마자 데미지 2배라 아니 15% 회수가 좋긴 한데요 1파만 찍어볼까 도박이라는 거 생각처럼 이건 10%로 치고 이걸 한 10% 찍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공격 속도 일단 10% 증가하면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초반에 가는 것부터 근데 이제 2배 해소도 이제 1점 확률로 되면 만약에 비싼게 포기되면 좋죠 그러게요 아마 아마 그거예요 어 음 음 모든 미라 한 유닛들은 죽으면서 어 스킬을 쓰는데 아 혼합과 빼고 그거 강화 같아요 흠 네 막 공석 15% 이속 25% 증가 화염차 어 그리고 기갑은 뭐 훈란 걸고 사신은 폭탄 던지고 지뢰는 데미지 이런거 강화라 그냥 붙나봐 근데 그거랑 어 비교가 호너의 유닛 재생 체력재생이라 3.5초당이면 충분히 좋아서 쓸모가 없어요 그쵸 근데 이건 너무 반반이 그지 내용이 어 공중함대 여기까지 하고 욕설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전 이거를 공중함대가 뭔지 출력 함대출력 이거 말하는건가 타겟 플랫폼이고 설마 그거 말한거죠 텔레폴트하는거 에이씨 그럼 필요없어요 이게 최고여 제레이랑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시간서 감사하구요 저는 이분은 대화 좀 할게요 마스터레벨 또 찍어보겠습니다